안녕하세요 김효석입니다. 이번주에 함께 할 책은요 역설의 역설입니다. 한근태님이 지었습니다. 한근태 작가는요 워낙 유명하신 분이죠. 한스 컨설팅 대표이신데요. 이분은 39살에 대우자동차 최연소 이사로 임명돼서 화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40대 초반에 돌연 사직서를 제출하고요. IBS 컨설팅그룹에 입사해서 경영 컨설턴트의 길을 걷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현장에서 실물을 익힌 다음에 유학에 올라서 핀란드 헬싱기 대학에서 경영학 석사학위를 받고요. 한국 리더십센터 소장을 역임을 하고 나중에는 박사학위를 받게 되죠. 엄청난 저서. 고수의 질문이라는 책을 제가 또 아주 재미있게 봤고요. 직접 강의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워낙 이바닥에서 유명하신 분이에요. 세리시오에서 책에 대한 또 인문학에 대한 그런 책 속에 그런 동영상도 많이 봤고요. 엄청난 독서를 하는 분이라 이렇게 책을 많이 읽는 분들은 내용이 참 알차요. 뻔한 얘기가 없습니다. 이렇게 책 보면 그런 거 있어요. 저도 책을 좀 나름 보니까 남들 다 아는 얘기, 자기만 아는 것처럼 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진짜 책 많이 보는 분들은 흔한 얘기를 안 쓰고 좀 잘 알려지지 않은 얘기, 본인도 좀 새로웠던 얘기를 쓰다 보니까 저 같은 사람은 꽂히게 되죠. 역설 속에 진리가 있다. 이 책은 역설에 관한 책입니다. 역설은 글자 그대로 의도와는 반대로 말하는 거예요. 뒤집어서 말하는 거죠. 스피치를 할 때도 뻔한 예상되는 말이 아니라 반대로 말을 하면 어? 귀가 솔깃하거든요. 그런데 그게 말이 돼요. 그래서 이 책을 소장하신다면, 구입하시면 그리고 한 번만 보지 말고 여러 번 외울 정도로 보시면 평소 말할 때 야, 저 사람 참 말이 재미있다. 또는 집중이 된다. 이런 말을 들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 노하우들, 어떤 미천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노자의 도덕경이 대표적인, 뒤집어 말하는 거래요. 도덕경은요.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크게는 고든 것은 구분듯하고, 최고의 기교는 조금 서툰 듯한 것이라는 뜻의 대직약굴, 대교약졸이라는 말이 그렇습니다. 정말 강직한 사람은 약간 구분듯이 보이죠? 강직하지 않은 사람일수록 별거 아닌 일에 고집을 피우고 자기 뜻을 꺾지 않죠. 정말 잘하는 사람은 어리숙해 보입니다. 고수는 함부로 나대지 않고요. 초보자처럼 보이죠? 고든 나무는 먼저 배이고요. 단셉이 먼저 마른다는 뜻의 직목, 선벌, 감천, 선갈이라는 말도 역설을 통해서 진리를 알려줍니다. 보면 너무 잘나가는 사람이 일찍 아웃되잖아요. 또 반면에 별볼을 입는 사람이 오래, 흔히 젖은 낙엽이라고 그러죠? 쓰러도 나가지 않는. 그래서 진리는 역설 속에서 존재하는 것 같아요. 홍수 때 가장 귀한 게 생수잖아요. 또 정보 시대에 가장 찾기 어려운 게 진짜 정보고요. 아이러니할 수가 없습니다. 또 제가 제일 많이 하는 거 강의 중에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또 밑지는 게 남는 거다. 그런 것들. 단기적으로는 지는 것처럼 보이는데 시간이 흐르면 이기잖아요. 또 서두르는 것이 낭비다라는 격언도 있죠. 빠른 것이 느린 것이고 돌아가는 길이 또 빠른 길일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자세한 근거, 본인의 경험에 근거해서 썼습니다. 제 1장, 역설의 미학부터 몇 가지 제가 줄친 부분을 소개해드릴게요. 제가 공감됐고 또 얘기해드리고 싶은 부분들 함께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하나 다 주옥같은 글들이에요. 우선 28페이지 이 책을 녹음하는 때가 지금 5월달인데 5월 26일인데 오늘 30도가 넘었죠. 큰일 났어요. 5월 말에 벌써 폭염이 시작이 되고 지역에 따른 35도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이럴 때 그렇죠? 이열치열이라고 냉면은 겨울에 먹는 음식이고 또 여름에 보양식 먹잖아요. 뜨거운 거 보양식들은 다 뜨겁죠? 그거 보면 맞는 것 같아요. 역설적인 거죠. 더위를 이기자고 더운 거 먹고요. 추위를 견디자고 찬 거를 먹고 일리가 있어요. 그러면 슬플 때는 어떤 음악을 듣는 게 좋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가라앉는 마음을 깨우기 위해서 신나는 음악을 들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좀 다릅니다. 생각은. 슬플 때는 슬픈 음악을 들어야 합니다. 가라앉을 때 억지로 역핵하는 것보다는 일단 더 가라앉아야 됩니다. 그럼 어느 순간에 치고 올라오면 되죠. 이래저래 세상이 있으란 알 듯 모르듯 합니다. 저도 증문즉설이라고 이렇게 세일즈 어려움을 겪는 분들과 함께 상담을 하는데 지금 슬럼프에 와 있어요. 어떻게 하면 용기를 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저도 그때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시간이 필요하고 지금 오히려 더 빠르게 슬럼프에 빠져야 된다. 아직은 덜 빠진 것 같다. 그렇게 얘기했던 기억이 나네요. 맞아요. 억지로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기다려야 될 것들도 있습니다. 또 낙반주의가 좋은데 저도 좀 낙반적인 편인데 근거 없는 낙반주의는 좀 위험하죠. 모든 거는 잘 될 거야. 세상은 나를 중심으로 돌아간다. 뭐 이런 거. 다 잘 되게 돼 있어. 누가 하는 일인데.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건 이제 긍정심리학의 삶을 모토로 삼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정말 그럴까요? 그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모든 게 풀릴까요? 생생하게 그리고 바라면 모든 세상의 모든 희망을 이룰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부정주의보다 더 위험하거든요. 왜냐하면 뭔가 노력도 하려면서 간절히 그냥 바라기만 한다고 이루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간절히 바란다는 얘기는 몸이 움직이라는 얘기죠. 출판계에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저도 들어봤는데 베스트셀러를 낸 출판사는 망한다. 언뜻 어렵죠? 그런데 가난하던 출판사가 갑자기 이제 목돈이 들어오면 주체를 못하죠. 우선 사옥을 찾거나 구입하거나 짓거나 합니다. 또 직원들 많이 채용해요. 돈 많이 벌었으니까 마케팅 비용도 많이 있습니다. 주특기관인 다른 분야에까지 진출을 해요. 한마디로 살림이 커지는 건데 그 바탕에는 지나친 긍정주의가 깔려있기 때문입니다. 베스트셀러를 만든 자신감이 다른 일에도 성공을 거둘 것으로 착각하는 거죠. 세상에는 그렇게 만만하지 않는데요. 잘나가던 기업 중에 지금 사라지거나 어려워진 곳이 엄청 많잖아요. 한국 사회가 힘들고 자살이 많은 것도 사실은 지나친 긍정주의 때문이라고 한긋태 작가님은 이야기하네요. 주제 파악도 하지 못한 채 끊임없이 저 높은 곳을 향해서 전진하기 때문이다. 지나친 긍정주의가 위험한 것은 그걸 핑계 삼아서 대축일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별다른 준비도 안 하고요. 모든 것을 운에 맡기기 때문이죠. 저도 그래요. 저도 이제 이 책에 있는 내용과 좀 공감하는데 저 같은 강사는요. 가장 큰 리스크가 늦게 가는 겁니다. 강의 시간에 그래서 저도 늘 한 시간 못해도 아무리 빠듯해도 30분 전에 항상 도착합니다. 한 시간은 저도 기본이고요. 미리 가서 분위기도 살피고 저는 또 옷을 갈아입어야 되거든요. 무대 의상이 따로 있어요. 강의할 땐 그 옷을 입고 운전하거나 다닐 수가 없어요. 자주색이거든요. 파란색 또 이렇게 더블 자켓의 블랙 수트 막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일찍 갑니다. 그리고 또 책을 저는 또 강의 중에 팔기 때문에 책도 좀 미리 사인이 되어있는지 점검도 해야 되고 이렇게 시간을 좀 벌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얼마 전에도 대전에 강의가 있었는데 대전 KT연수원으로 갔어요. 근데 장소가 바뀐 걸 모른 거예요. 제가 문자로 보낸 걸 제가 못 본 거죠. 그래서 제가 서운하기도 해요. 그냥 문자만 띡 보내고 확인 전화로 좀 했었으면 문자가 너무 많이 오니까 카톡이 너무 많이 오니까 제가 놓친 거예요. 다행인 거는 40분 전에 갔으니까 뭐 같은 대전 근처에 뭐 같은 대전 근처에 아무리 멀어봐야 뭐 2, 30분이면 가잖아요. 그래서 뭐 아무 문제 없었습니다. 그렇게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들 세상일은 알 수가 없잖아요.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플랜 B 잘 나갈 때 지금 잘 나갈 때 플랜 B를 준비해라. 평상시에 준비해라. 저도 공감해서 사실 요즘 제가 좀 잘 나가거든요. 건방진가요? 근데 제가 스스로 생각해도 감사해요. 이 정도 나간다는 건 더 이상 욕심부릴 게 없습니다. 너무 행복하고요. 많은 분들을 불러주십니다. 유튜브 덕분인 것 같아요. 그럴 때 저는 미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플래너입니다. 요즘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플래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플랜 B 기업 강의가 이제 줄어들었을 때 이제 그때 이 플래너 강의 또 거기에 또 하나 더 인문학 공부를 좀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인문학 강의도 좀 해보려고요. 아 지금 멀었죠. 제가 인문학 강의하기에는 하지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너 B의 키워드 미리미리 준비해라. 미리미리 준비해라. 자 37페이지 디테일의 소중함 바쁜 사람일수록요. 피드백이 빠릅니다. 동창 모임에서 총무를 하는 친구들에게 들은 얘기인데요. 저도 여러 번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아니 그렇게 바쁜 사람이 그렇게 전광석화처럼 빠르게 피드백을 할 수 있을까. 바쁘기 때문입니다. 바쁘다는 건 처리할 일이 많은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나중에 다시 이거를 들여다볼 시간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들여다봤을 때 바로바로 피드백을 하는 거죠. 제 멘토이신 이영권 박사님 그분도 그러세요. 문자를 드리면 5분 안에 어떨 때는 5초 안에 답을 주시더라고요. 야 이건 대단하다. 바로바로 답장을 주세요. 미루지 않는다. 그런데 반대로 한가한 사람은요. 시간이 넉넉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안 해도 다음에 하면 되지 뭐 하고 일을 미루게 돼요. 그래서 깜빡깜빡 하는 거죠. 참 역설적입니다. 또 멀리 사는 사람이 가장 약속 장소에 먼저 나타나죠. 왜냐하면 멀리 사는 사람들은 교통변수가 많기 때문에 미리미리 출발해요. 사고로 교통체증이 일어날 수도 있고 버스께 늦게 올 수도 있으니까 그런데 제일 가까이 사는 사람들 10분 안에 갈 수 있으니까 딱 맞춰서 오거나 지각을 해요. 늘 꼴찌를 하죠. 그런 부분들 자 이런 디테일한 문거요. 이거 디테일인데 참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성공한 사람들은 좀 보면 편지증 같은 걸 좀 갖고 있어요. 기대치가 높고 기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지나치니만큼 집착을 하고요. 메모도 하고요. 시간 약속 칼같이 지키고요. 정지정돈 잘하고요. 하기로 한 약속은 확실히 지킵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가 하는 일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제가 이거 책 보면서 공감했던 부분 사랑의 어원을 아세요? 사랑의 어원. 몰랐어요. 한자로 사량에서 왔대요. 사량. 그러니까 사량. 생각할 사의 양이 많은 거. 그래서 생각이 아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면 많이 생각하잖아요. 그 사람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일을 사랑하면 일을 생각하게 되잖아요. 사랑한다는 것은 많이 생각하는 거예요. 일을 사랑하는 사람은 늘 일에 대해서 생각하죠. 그러니까 당연히 잘못된 거 비뚤어진 것 흐트러진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당연히 성과가 나고요.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습니다. 그래서 인류로 거듭나게 되는 거고요. 역사학은 미래학이다. 너무나 공감하는 부분. 다 아는 얘기일 수도 있어서 좀 넘어갈게요. 여기 있는 책에 있는 글은 그렇진 않습니다. 그런데 조금 더 제가 워낙 이걸 다 읽어드릴 수는 없잖아요. 사셔야 되니까. 메모되어 있는 부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지식의 역설 1980년대 하버드 경영대학원에서요. 기업 윤리과목을 채택할 것이냐 놓고 논의를 했습니다. 결론은요. 채택하지 않기로 했어요. 이유가 재밌어요. 들어야 할 사람은 채택을 안 할 것이고 듣지 않아도 될 사람들은 채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들을 사람들은 채택 안 하고 결국 소용이 없는 거죠. 강의를 이렇게 다니다보면요. 재미난 현상이 있는데요. 책을 읽고 강의를 열심히 듣는 사람 중에는요. 굳이 강의를 들을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미 잘 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요. 정말 강의를 들어야 할 사람은 강의를 듣지 않아요. 리더십 강의를 한다. 그러면 진짜 리더들 대표님 임원들이 들어야 되는데 그분들은 인사만 하고 빠지고 밑에 사람만 듣는 다 그런 건 아니지만 간혹 그런 걸 봐요. 사장님이 꼭 강의를 들어야 되는데 사장님은 강의를 안 듣고 가요. 돈만 내고 지식의 역설이죠. 또 풍요의 역설이다. 이것도 자원의 저주라는 얘기를 저도 들었는데 자원이 많은 나라는 자원이 많은 나라는 오히려 행복한 게 아니라 불행하다. 저주를 받는다. 이런 얘기를 써놨는데요. 이런 것들이 맞아요. 말이 맞아요. 1498년에 5월에 바스코 다가마는 인도의 켈리컷에 도착했습니다. 고향인 포르투갈을 떠난 지 3년 만이에요. 그는 포르투갈에서 아프리카 남다를 돌아서 인도아엘을 가로지르고 가로지르는 멀고 먼 바다를 돌아서 이곳에 왔습니다. 중간에 괴열병과 폭풍으로 많은 선호를 잃었어요. 목숨을 건 항해였죠. 그런데 왜 그는 이렇게 무리해서 여기까지 왔을까요? 바로 후추를 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시 서양인들에게는 후추를 아주 귀한 향신료라서 후추 한 알이 진주 한 알의 값과 같아서 검은 황금이라고 불렸대요. 그런데 켈리컷은 향신료 집산지였습니다. 여기를 통해서 향신료가 유통되고 있었어요. 그런 후추가 그런 귀한 후추가 아주 그냥 넘쳐났던 거죠. 이게 불행한 겁니다. 후추가 많았던 게. 왜? 바스코다가마 이랭은요. 인도 왕에게서 가져온 빨간 모자와 대알을 선물했어요. 인도 사람들은 이렇게 허접한 물건을 선물로 생각할까 한심했습니다. 당시 서양과 동양의 수준차가 그만큼 심했던 거예요. 이들은 배 하나 가득 후추를 싣고 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를 계기로 직접 인도와 향신료 교육을 시작했는데 당시 포르투갈은 별로 줄 게 없었던 거예요. 후추는 필요한데 줄 게 없고 그래서 그들은 무력을 동원해서 향신료를 얻습니다. 그게 비극의 시초죠. 그런 소문은 유럽에 퍼졌고 다음 타자는 영국이었습니다. 그게 인도가 영국에게 먹히는 시발점이 된 거죠. 세리시오 출연자이자 인도 전문가인 이옥순 교수의 주장이에요. 역사에 만약에는 없지만 만약에 인도라는 나라가 사막뿐이고 탐낼 만한 물건이 없었다면 어땠을까요? 계속해서 독립국가로 살았을 겁니다. 결국 인도의 풍요로움 때문에 식민지로 전락했고요. 그 고생을 했던 거죠. 풍요의 역설입니다. 세상은 불곰평이에요. 잘 사는 사람이 있고 못 사는 사람이 있고 국가도 그런데 잘 사는 국가가 있고 못 사는 국가가 있어요. 그런데 이를 가르는 기준점이 뭘까요? 인류학자 제레드 나이아몬드 교수는요. 나와 세계란 책에서 아주 재미난 기준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첫째는 위도예요. 열대지방은 못 살고 온대지방은 잘 산다는 겁니다.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죠. 병충해도 적고 전염병도 적습니다. 둘째는 바다를 끼고 있느냐 내륙에 있느냐 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게 유리합니다. 물리비용이 적게 들기 때문이죠. 셋째는 좋은 제도가 있느냐를 봐야 합니다. 효과적인 정부나 제도가 있어야 유리하다는 겁니다. 다음은 천연자원의 여부입니다. 여기서 퀴즈 하나 자원이 있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없는 게 좋을까요? 흥미롭게도 천연자원이 없는 것이 유리합니다. 천연자원은 축복이라기보다는 저주의 요인인데요. 왜냐하면 우선 천연자원이라는 게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 않고 일부 지역에만 있거든요. 이런 차이는 내란과 독립운동으로 이어집니다. 천연자원을 가진 지역은 이런 부를 다른 지역과 나누고 싶어 하지 않죠. 광물자원이 풍부한 콩고의 동부지역에서 분리독립운동이 만성적으로 벌어지는 이유도 이렇습니다. 부패와 비리를 조장하기도 하고요. 다이아몬드와 황금이 풍부한 국가들이 유난히 부패와 비리로 몸살을 앓습니다. 높은 임금을 받기 때문에 값비싼 물건을 살 수 있고 그렇게 되면 물가가 오릅니다. 하지만 자원은 언젠가는 고갈되게 마련이죠. 그걸 모르고 돈을 받고 씁니다. 교육동에 투자하지 않습니다. 석유가 풍부한 나이지리아와 앙골라 광물이 풍부한 콩고 다이아몬드 생산지 시에라리온 은히 풍부한 볼리비아가 대표적인 나라입니다. 자원이 풍부한 나라는요. 대부분 못삽니다. 기존의 상식과 많이 다르죠? 우리는 한국에 대해서 좀 비관적으로 생각해 오지 않았습니까? 좁은 땅덩어리에 너무 많은 사람 국토의 70%가 산이고 산면은 바다고 늘 외세 침략을 받았고 참 못살수밖에 없는 나라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이 얘기를 들어보니까 앞에 얘기하고 비교해볼까요? 잘 살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됐잖아요. 온대지방에 있죠? 산면이 바다죠? 관리제도가 발달했죠? 무엇보다 천연자원이 없어요. 천연자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까지 생존했던 것 같아요. 우리가 천연자원이 아주 풍부했다면 강대국들한테 엄청나게 빨리 먹혔겠죠. 지형적으로는 되게 중요하죠. 중국과 일본 사이에 있고 또 중국 대륙을 진출하는 길목에 있고 그런 부분들은 우리에게 유리하지만 천연자원은 그렇게 별 볼일이 없습니다. 물론 북한에 지금 히토류나 이런 것이 많이 있다고 하는데 그건 옛날에 몰랐으니까 지금은 알게 됐죠. 200년 전만 해도 인도와 중국은 전세계 부의 3분의 1을 차지했어요. 그만큼 기술도 앞섰고 풍기로웠죠. 서양은 가진 것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불과 200여 년 만에 역전됐어요. 이유 중에 하나가 동양은 가진 것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가진 게 많으니까 모든 것을 안에서 자급자족할 수밖에 없었고 밖으로 나갈 일이 없었죠. 서양은 가진 게 없으니까 자꾸 밖으로 나가서 눈을 돌릴 수밖에 없고 노력할 수밖에 없었던 거다. 그래서 참 이것도 역설이에요. 풍요의 역설이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자 53페이지 즉석 스피치 역설 이것도 진짜 제가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저도 즉석 스피치를 잘해요. 즉석에서 뭘 하라고 그러면 잘합니다. 근데 즉석 스피치는 반대로 절대 즉석에서 할 수 없습니다. 왜냐 앞사람의 이야기를 잘 듣고 분위기도 파악해야 되고요. 거기에 맞는 이야기를 떠올려 말하는 겁니다. 세 중에 하나만 빠져도 어렵죠. 순간적으로 하는 스피치 안에는요. 그 사람의 내공이 들어가 있습니다. 경험이 들어가 있습니다. 결국 즉석이 아니라는 거죠. 맞아요. 맞아요. 자 부족함이 경쟁력이다. 63페이지 누구나 풍요를 꿈꿉니다. 경제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신적으로 여유있고 풍요롭게 살기를 희망합니다. 돈도 많고 시간도 많고 유유자적으로 그런 삶을 꿈꿉니다. 그런데요. 사실 풍요가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돈도 그래요. 백세에도 현역활동을 하는 김영석 교수는요. 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돈이 너무 많으면 돈의 노예가 된다. 돈을 벌고 관리하고 유지하느라고 다른 중요한 일을 할 수 없다. 돈은 중간정도가 좋다. 경제적으로 는 중산층 정신적으로 는 상류층 이 바람직하다. 공감해요. 공감합니다. 돈이 없어서 남에게 소리를 벌리는 건 곤란하지만요. 너무 돈이 많으면 부작용도 만만치 않죠. 음식도 좀 그래요. 조금 부족하게 먹는 게 좋아요. 너무 많이 먹으면 그렇잖아요. 얘기 안 쓴답니다. 더 쓸 수도 있어도 안 쓴대요. 아무센 역시 남극정복을 할 때요. 날씨와 관계없이 하루 일정량만 걸었대요. 더 갈 수 있었지만 절제했던 겁니다. 없어서 부족하게 사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모든 것을 다 가질 수 있지만 부족하게 사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저도 그렇게 살고 있는 편인데 저도 풍요롭죠. 잘 사는데 그래도 절약하며 살려고 노력을 많이 해요. 대중교통 많이 이용하고 옷 사는 거 물건 사는 거 아끼려고 노력하고 그래서 소중한 것 같아요. 팍팍팍 사는 것보다 저희 아내가 또 그렇게 짠순이에요. 엄청 절약합니다. 오늘도 염색 집에서 있다고 자랑하더라고요. 미용실에서 하면 10만원 드는데 10만원 벌었다고 그래서 아유 잘했다고 고기 먹자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좀 아끼고 좀 부족한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무소유도 소유다. 74페이지 공직자들은 주기적으로 재산신고 하죠. 금융자산과 증권 자동차과 보호소 골프장 콘도 회원금 이런 거 공개합니다. 만약 그들처럼 우리도 재산신고 를 한다면 재산상태 어떨까요? 만족하실까요? 더 갖고 싶지 않으세요? 뭘 더 갖고 싶을까요? 골프장 오너들과 몇 번 골프를 친 적이 있대요. 한근태 작가님이 그런데 이들은요 골프보다는 관리에 신경을 썼대요. 잔디파인 곳은 없는지 그린 상태는 괜찮은지 조경은 제대로 됐는지 사람들이 밀리지는 않는지 그늘집지 건들은 친절한지 그러다 보니까 골프에 몰입하지 못했고 즐기지 못했답니다. 골프를 정말 좋아한다면 절대 골프장을 소유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소유하면 즐기지 못합니다. 즐기기 애인과 별장의 권통점은 뭘까요? 누구나 갖고 싶어한다. 하지만 갖는 순간 후회한다. 관리가 힘들기 때문이다. 산이 아름다운 이유는 뭘까요? 산이 내게 아니기 때문이다. 북한산이 내 소유라면 어떨까요? 내 산에 사람들이 함부로 가는 것도 신경쓰이고 거기서 추락사고 날 때마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고 하겠죠? 소유라면 뭘까요? 무언가를 소유한다는 것이 그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요? 무언가를 수는 없을까요? 세상 어떤 일이든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습니다. 그게 자연 법칙이죠. 소유에는 그만큼 대가가 따릅니다. 유명하죠? 무소유 법정스님 책 그 책에도 기억나네요. 난을 하나 선물 받았는데 소유하고 나니까 내가 나를 소유한 게 아니라 난이 나를 소유할 것 같다. 늘 신경이 쓰이지 난 거예요. 물은 줬는지 외출에도 난 생각이 그래서 나를 다른 사람 한테 줘버렸다. 그런 이야기들이 기억이 나네요. 내가 가진 지식은 내 것이 아니고 내가 가진 지식은 가능하나 많은 사람이 공유해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저는 굉장히 일치하는 생각을 갖고 계십니다. 저도 강의를 그래서 녹화를 하고 나눠드리고 필요하면 자료도 드리고 그래요. 다 내게 아니거든요. 저도 어디서 배운 거겠죠. 거기에 살붙인 건데 마치 내 거인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리고 돈을 받고 강의를 하기 때문에 드리죠. 이렇게 제가 녹음하는 것도 또 영상을 유튜브에 계속 올리는 것도 그런 의미입니다. 광고회사 웰컴의 김지은 부사장은요. 공유경제를 무소유의 소유라는 말로 압축을 합니다. 아무도 소유하지 않지만 모두가 소유한다는 말 참 절묘하죠? 제가 또 줄친 말 필요에 따라서 살아야지 욕망에 따라서 살아서는 안 된다. 욕망과 필요의 차이를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필요하다 욕망이라는 것은 원트죠. 원트 갖고 싶다 원트 원한다 원트예요. 욕망 원하는 건 나쁘지 않습니다. 원트와 니즈는 다른 거예요. 필요하다 니즈죠. 니즈 니즈와 원트는 달라요. 원트는 이런 거예요. 김경일 교수님 강의에서 저도 공감을 했는데 놀이동산에 갔을 때 다른 아이가 풍선을 들고 가는 걸 보고 때를 씁니다. 자기도 풍선 사달라고 이거는 원트일까요? 니즈일까요? 원트죠. 원하는 거죠. 그게 필요한 건 아니에요. 그냥 원하는 거예요. 풍선을 사줬더니 한 시간 지나니까 풍선을 놔버렸대요. 그래서 날아가버렸다고 얼마나 비싼 건데 노리고선 풍선 비싸잖아요. 필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놔버린 거죠. 원트가 해결됐기 때문에 그래서 마케팅 차원에서 남을 설득할 때는 니즈를 환기시켜라. 니즈를 만들어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필요하게 만들어라. 필요하게 만들어라. 소유하는 것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저게 필요해야 된다는 얘기를 합니다. 조금 더 발전시켜보면 제가 좀 생각을 해보니까 메모를 해봤는데 원트는 좀 쾌락적이고요. 니즈는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최인철 교수님의 책을 보면 행복의 조건은 쾌락이라고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젊었을 때는 좀 하고 싶다 이런 거 있죠. 갖고 싶다 했을 때 원트 쾌락적인 걸 좋아하고요. 나이가 먹을수록 쾌락보다는 의미를 자꾸 두려고 그래요. 상품의 의미 내가 하는 행동의 의미 여행의 의미 삶의 의미를 자꾸 찾죠. 그런 면에서 연애는 원트인 것 같아요. 연애는 원트 쾌락적이고 부부의 사랑 또 가족의 사랑 부부는 리드 같아요. 필요하잖아요. 서로 필요해야 사는 거죠. 필요해야 돼요. 사실 결혼이라는 건 자기가 부족한 것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끌리게 돼 있거든요. 이성한테 끌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서로 도움을 주고 사죠. 그러다가 어느 정도 사니까 내가 갖고 있는 걸 못 갖고 있잖아요. 그게 보이기 시작하죠. 내가 저 사람이 필요한 것은 이미 가졌기 때문에 저 사람이 내가 필요하다는 걸 자꾸 잊어버리게 되는 거 그래서 원트와 니즈 이 책의 글을 보면서 주전 없는 생각도 좀 해봤습니다. 원트 니즈 우린 필요한 사람이 돼야 돼요. 단순히 원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질문에 대한 또 얘기를 읽어드립니다. 고수의 질문이라는 책을 또 쓰셨죠. 그래서 질문이 누구보다 중요한데 왜 우리는 질문을 하지 않을까요? 질문하지 않는 사람들은요. 호기심이 없는 거죠. 궁금한 게 없으니까 질문하지 않죠. 왜 호기심이 없을까요? 든 게 없어서 그래요. 생각하지 않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니까. 공부를 하지 않아서 그래요. 아는 것이 없어서 질문할 게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면 질문할 게 없어요. 질문은 어느 정도 지식이 좀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가능하거든요. 질문은요. 내가 아는 것과 더 알고 싶은 것 그 사이에 갭을 줄이기 위해서 나오는 겁니다. 호기심도 그래요. 평생 책 한 권 읽지 않고 신문 한 장 보지 않는 사람에게 호기심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심리학자 대니얼 멀라인은요. 호기심에 대해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호기심은 지식에 의해 생겨나는 동시에 지식의 부재에 의해 촉발된다. 어떤 정보와 접하면 그것이 무지를 자극해 알고자 하는 욕망을 불러일으킨다. 어떤 주제에 대해서 무언가를 알게 되면 그 주제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 간극을 좁히고 싶은 욕망이 생긴다. 음악적 뇌가 불협화함에 반응하듯이 과학적 호기심은 지식의 빈틈 지식의 간극에서 나온다. 그렇죠. 우리가 음악을 듣는 청음이 잘 되는 절대음과 이런 분들은 불협화함 들으면 미칠 거예요. 미칠 거예요. 우린 모르는데. 그러니까 뭔가 지식이 많고 뭔가 고민이 많고 생각이 많고 지혜로운 사람들은 간극이 있고 모르는 게 많으니까 이게 뭐지? 이렇게 알면 할수록 궁금해지잖아요. 그래서 질문이 많게 된다. 그럼 반대로 아는 것이 별로 없으니까 우리는 질문을 좀 많이 해서 역설적으로 다시 역설이죠. 질문을 많이 해서 오히려 더 노력해서 지식을 넓혀야겠습니다. 이번엔 손해역설 85페이지 나이 40에 물려받은 재산 없이 천억대의 재산을 모은 사람이 있어요. 비결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약속을 철저히 지켜라. 둘째 신뢰받는 사람이 되어라. 여기까지 뻔한 스토리잖아요. 근데 마지막이 좀 달라요.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까를 고민해라. 어떻게 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들을 부자로 만들까를 고민해라. 이건 좀 특이하죠. 생선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저녁마다 생선 요리를 하는 집에서 외식합니다. 고객의 집을 방문하는 것입니다. 그냥 먹는 게 아니라 먹은 후에 주인과 주방장을 불러서 꼭 코멘트를 합니다. 이 생선은 굶는 것보다 조리는 게 나을 것 같다. 소금을 좀 덜 넣어봐라. 이렇게요. 그 결과 생선 가게는 나날이 번창하게 됐죠. 바로 고객의 성공을 돕다 보니까 나온 결과입니다. 가장 잡기 쉬운 쥐는 도관에 둔 쥐입니다. 근데 어떻게 하다 도관에 둔 쥐가 되었을까요? 쌀이 가득한 독에 들어가 혼자 쌀을 배불리 먹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몇 날 며칠을 독식하다 보니까 밑바닥에 혼자 남아있게 된 거예요. 도관에 둔 쥐가 된 거죠. 혹시 현재 나의 모습은 아닐까요? 도관에 둔 쥐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친구와 밧줄을 준비하면 됩니다. 쌀떡을 발견한 후에 같이 먹을 친구를 찾아서 그 친구와 교대로 먹으면 도관에 둔 쥐가 될 걱정이 없죠. 연세대 김영철 교수한테 들은 얘기네요. 이 책에 얄미운 사람들이 좀 있잖아요. 똑 부러지게 일을 잘해요. 자신에게 조금 더 손해나는 일은 안해요. 이러면 우리는 알죠. 알아요. 재령이 씨 영해파 운낙종가 17대소는 전 삼복 컴퓨터 이용태 회장이시래요. 그 집의 가운은 이렇게 돼 있답니다. 지고 믿져라. 와 가운이 지고 믿져라예요. 남에게 지고 믿져라. 남에게 믿져도 잘해줘라. 라는 말을 귀에 못이 박히게 들으면서 자랐답니다. 어쩌다 손님 중에 어수룩한 사람이 집에 왔다 가면 할아버지는요. 두고 봐라. 저런 사람이 나중에도 복을 받고 자손이 잘 된다. 라고 말했답니다. 당장에는 믿지고 지는 일을 하면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국 남의 마음속에 저축해 놓는 것과 같다는 거죠. 지고 믿지는 것이 결국은 이기는 것이란 지혜를 터득한 사람입니다. 반대의 감사하자 3장입니다. 여기 보면 꿈을 조심해라. 꿈꾸라. 라고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오히려 꿈을 조심해라. 이제 로또 맞았을 때 아 그 얘기네요. 그런 통계 아시죠? 로또 맞은 사람들의 정확한 통계인지는 모르겠어요. 어디서 나온 통계인지는 모르겠는데 뭐 95%가 불행해졌다. 신용불량자가 됐다. 빚쟁이가 됐다.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갑자기 사람이 돈이 생기면 그럴 것 같아요. 맞는 것 같아요. 그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될지도 모르고 쓸지도 모르고 주변에서 또 뜯어먹겠다고 달려들고 또 엄한 데 투자했다가 다 날려먹잖아요. 한순간이잖아요. 우연히 돈 벌약을 맞았더라도 그걸 지킬 수 있으려면 자기 그릇을 키워야 한다. 네가 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야 네가 원하는 것을 조심해라. 그런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 이게 준비 안 된 상태에서 꿈을 이루면 불행이 시작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가진 꿈을 조심해야 된다. 자칫하면 그 꿈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도 로또를 하지 않습니다. 요즘 카타록에 브러셔에 연금복권 붙여서 드리는 캠페인이 있어서 하긴 하는데 연금복권이 그래도 낮더라고요. 그거는 목돈으로 못 받게 돼 있어요. 매달 500벌어시 20년 준다나 바라지도 않고요. 마케팅용으로 쓰고 있습니다. 실패의 역설 실패를 해야 교훈을 얻는다니 너무너무 흔한 얘기잖아요. 그거에 대한 사례가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헨리 포드는요. 첫 번째 자동차에 이런 실수를 했네요. 첫 자동차를 만들었는데 후진 기호를 장착하지 않았대요. 그래서 난리가 났나 봐요. 와 이거 어떡하냐. 마이클 조드는 얘기는 들어본 적이 있어요. 마이클 조드는요. 고객실 농구팀에서 잘렸습니다. 이후에 그가 농구를 포기했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비틀즈는 데카 레코드사 오디션에서 탈락했습니다. 또 존 그리샴의 첫 소설은 16명의 중개인과 10명이 넘는 편집자로부터 거절을 하겠죠. 아이유도 엄청나게 퇴짜 맞았대잖아요. SM에서 퇴짜 맞고 어디서 퇴짜 맞고 다 지금 땅을 치고 후회하고 있다고 하죠. 헬리포터 시리즈를 쓴 조앤 롤링 그녀는 2008년 하버드대 졸업식에서 이렇게 얘기했댑니다. 읽어드릴게요. 여러분은 실패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성공에 대한 열망만큼이나 실패에 대한 공포가 여러분의 행동을 좌우할 것입니다. 저는 대학을 졸업하고 7년간 엄청난 실패를 했습니다. 결혼에 실패하고 실업자의 싱글 마음인 저는 누가 봐도 실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시기에 저는 정말 힘들었고 실패의 터널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제가 왜 실패의 미덕이 대해서 말하는 걸까요. 실패가 삶에서 필요한 것에 대해 말해주었기 때문입니다. 저 스스로 기만하는 것을 그만두고 가장 소중한 일에 에너지를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두려웠던 실패가 현실이 되자 오히려 저는 자유로울 수 있었습니다. 뭔가 하고자 하세요. 사건이 벌어집니다. 2008년 9월 15일 리먼 브로더스가 파산했죠. 그것 때문에 난리가 났죠. 금융기기가 왔잖아요. 그때까지 그 회사는 똘똘 뭉친 팀워크의 대명사였습니다. 근데 왜 몰락의 길로 접어들었을까요. 이유 중에 하나는 갈등의 회피입니다. 1994년 취임한 CEO 닉 펄드는요. 무조건적으로 팀워크와 협동을 강조했고요. 사내 불화를 절대 용인하지 않았습니다. 직원들은 싸움을 피했고 반론을 제시하지 않았고 껄끄러운 문제가 공로만 되는 것을 피했습니다. 위기신호가 와도 남을 알아야 했습니다. 팀워크가 오히려 독이 된 거죠. 망하는 데 확실한 역할을 한 겁니다. 건전한 갈등과 싸움은 조직 변화의 필수 요소입니다. 사람 숫자만큼이나 생각이 다른 것은 당연하죠. 서로 다른 생각들이 만나면서 더 나은 생각으로 다듬어지는 겁니다. 근데 전제조건이 있어요. 그냥 갈등을 위한 갈등이 아니고요. 건강한 갈등입니다. 건강한 갈등. 건강한 갈등을 위해서는 또 뭐가 필요할까요? 첫째 명확한 대의명분이 있어야 됩니다. 캠벨 수프는요. 최악의 부실기업이었습니다. 사명은요. 고객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라고 멋지게 걸었지만 내부는 엉망이었죠. 과도한 비용 절감으로 닭고기 수프에 닭고기를 빼는 일까지 벌어졌지만 모든 사람이 책임정과 급급했습니다. 2001년에 추임한 더그 코넌트는요. 어느 곳에서든 사람들의 삶에 자양분을 줄 것이라는 사명을 제시해서 직원들을 동기부여시켜줬습니다. 반발하던 직원들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기 시작했대요. 사명 선언문에 들어맞는 브랜드를 창출해서 고심하고 품질 개선에 박차를 가해서 히트 상품을 연이어 추하했습니다. 재무성과가 6년 연속 상승하면서 다우존슨 지속가능성 지수에 편입됐고요. 그게 바로 2009년 10월의 일이었습니다. 두번째 미래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 CEO들은 과거의 잘잘못에 따지는 일이 많은데요. 바이옐그룹의 헬스케어 부본 CEO 롤프 크라소는요. 인수 타당성 조사 중에서 문제점을 발견합니다. 임원들과 난상토론을 벌여요. 그는 인수 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과거의 성과보다는 미래 가능성에 중점을 뒀기 때문이죠. 셋째 패배한 이들에게도 기회를 제공했다. 이거 어려운 건데 갈등은 여러가지 역할을 해요. 새로운 아이디어와 접근 방식을 만들게 되고요. 배우고자 하는 욕망이 많을수록 논쟁이 필요한 거니까 이야기들을 이 책에서 만들 수 있습니다. 너무나 좋은 이야기 주옥 같은 이야기들 소개해드립니다. 또 이제 172페이지에 이 얘기 정말 좋아서 밑줄 쳤어요.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적당한 담. 담이 아예 없는 것도 문제가 있어요. 담을 어느정도 싸놓고 살아야 됩니다. 적당한 담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무 오픈된 거. 이것도 문제가 있다. 그렇죠. 나이가 먹으면 담이 좀 낮아지는 것 같아요. 젊었을 때는 담을 쌓고 살다가 낮아지는 것 같아요. 그때가 되면 내가 가진 거. 내가 아는 나란 존재가 별거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고 겸손해지죠. 살면서 담이 없을 수는 없지만 담은 있어야 되지만 너와 나를 구분해야 되지만 그래도 담이 있는 것과 그 담이 높은 것은 다른 얘기 잖아요. 작가가 원하는 담은 아주 마악한 담 담. 담이 있지만 서로 볼 수 있고 얘기 나눌 수 있는 담. 너와 나를 구분하지만 너와 나를 구분하지 않는 담 있지만 없는 것 같은 담 구분이 애모호한 경계 같은 담 좋은 담이 좋은 이웃을 만든다. 라는 또 역설적인 이야기. 자 끝까지 아주 그냥 저를 감동을 놓치지 않게 해준 책입니다. 역설의 역설 꼭 권해드리고요. 한근태 작가님의 다른 책들도 좀 보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책 잘 쓰십니다. 한근태 작가님의 역설의 역설 소개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알림 눌러주세요. 생방송으로 진행하는 비공개 강의를 보실 수 있습니다. 카카오톡에서 이북 받는 법을 알려드립니다. 카카오톡의 친구 찾기에서 그냥 제 이름 김효석을 검색하시면 플러스친구가 뜹니다. 채팅방에 클릭하시면 되고요. 여기에 추가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럼 저랑 친구가 된 거예요. 확인 누르시면 바로 친구가 되고요. 아래쪽에 이북받기라고 보이시죠. 여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 바로 다운됐죠. 여기를 클릭하면 또 다운로드가 돼서 이북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거는 화면상에 보이는 거니까 또 다운로드를 한번 눌러주세요. 내 휴대폰에 들어와 있습니다. 오비엠 설득마케팅 80페이지 오프닝 부분까지만 인데요.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앞으로 저랑 친구 되셨으니까 다양한 강좌나 자료들 보내드리겠습니다. 카톡에서 계속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